안녕하세요. 박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있는 동네는 여기가 수성구 황금동인데요. 어린이회관역에서 황금역 사이에 나와있습니다. 이 앞에 도로가 골목길에서는 가장 넓은 10m 도로입니다. 이 길목으로 내려가면 황금중학교, 황금초등학교 가는 길목이구요. 그리고 이 길목으로 올라가면 도시철도 3호선 어린이회관역 아니면 황금역 가는 길목에 현재 나와있습니다. 여기는 10m 길이기 때문에 주변에 상업시설들도 잘 되어있구요. 오늘 건물은 이 10m 넓은 도로를 몰고 있기 때문에 상가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제가 볼 앞에 서있는 이 건물은 통상가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건물은 아니구요. 이 건물은 현재 통상가, 대기가 90평에 40억에 나와있는 상태이구요. 그리고 오늘 소개시켜드릴 건물은 이 마주하고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1,2층 상가 3,4층 주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현재 이 건물 제가 왜 촬영해 나왔냐. 현재 주인분께서 가격을 확 낮춰주시겠답니다. 건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조건을 맞춰봐 드리겠다 하셔가지고 영상 촬영에 나왔구요. 건물 구성을 살펴보면 1층에는 카페, 2층에는 상가, 상가도 필라테스와 뷰티샵이 들어가있구요. 3층에 두 가구, 4층 주인세대 독채로 되어있는데 이 주인세대가 굉장히 잘 빠졌어요. 방도 그렇고 거실, 주방 등등 시원시원하게 잘 빠져있는데요. 일단 주인세대 보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관은 건물 전면으로 봤을 때 우측에 건물 내로 집이 파는 현관이 있구요. 주차장 바닥을 여기는 블록으로 깔아두셨는데 블록도 알록달록한게 건물 지으신 분도 참 감각적인 신분이 지었다라고 예상이 되는 건축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외벽도 이렇게 롱무립과 스타코플렉스로 서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건축물인데요. 내부 또한 기대하셔도 좋으니까 일단 내부 들어가볼게요. 자 내부는요. 이렇게 그러면 간접등이 시공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하얀색 벽체로 칠로 복도가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있구요. 2층 계단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단 등도 아주 예쁜걸 계단 복도등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고 핸드레일도 이렇게 와이어로 사용을 해두셨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분이 구축을 하셨지 않나 라고 예상이 되구요. 2층 정면에는 뷰티샵 들어가 있으며 그리고 필라테스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저번에 왔을 때는 필라테스가 불이 꺼져있고 뷰티샵이 또 들어와 있더니 지금은 또 반대로 되어있네요. 그리고 3층 오르는 계단도 이렇게 와이어로 캔드레일을 넣으며 두셨구요. 그리고 3층은 방이 2칸인 3롱과 방이 3칸인 4롱으로 이렇게 두 가구가 고정이 되어있습니다. 상가주택의 장점 관리적인 면에서 굉장히 편리하죠. 우선 관리를 해야 될 세대가 적기 때문에 세입자 신경 쓸 게 크게 없어서 인기가 많은 부동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주인 세대는요. 3층 반계단부터 시작이 되는데 501호 501호 이렇게 주인 세대입니다. 여기서부터 주인 세대 현관이 시작이 되는데요. 3층 반계단부터 현관 열고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현관입니다. 여기는 이중으로 보안이 되어있어요. 주인 세대와 연결되는 쪽에도 방암문이 그리고 계단에서 올라오는 쪽에도 방암문이 이중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4층 엘리베이터 이용하실 때는 보안 카드키를 이용하시면 바로 주인 세대와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복상으로 오르는 계단도 이렇게 목장으로 마감을 해두셨고요. 주인 세대 실내 내부 현관문 들어서면 먼저 신발장입니다. 신발장도 우측에는 키 큰 장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정면에는 홈을 파놓고 선반으로 쓸 수 있도록 신발장이 마련되어있습니다. 중문도 프레임도 얇은 걸 사용을 하셨고요. 통유리로 된 중문입니다. 중문도 굉장히 깔끔하게 설치를 해두셨네요. 여기 들어오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에는 실링팬이 시공이 되어있고요. 거실이 향하고 있는 창은 정남향 구조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정남향 남쪽 10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 트인 전망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대구에서 남쪽에 있는 앞산도 전망이 한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안쪽에는 주방 공간이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있으며 방은 총 3칸인 구조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분의 꼼꼼함이 묻어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면에 보시면 벽체와 방문이 이어지는 쪽에 문틀을 다 감춰두셨어요. 이렇게 다 감춰서 깔끔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면을 감춰뒀고요. 그리고 바닥은 여기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바닥재 사이사이 보시면 매지 사이에 죄다 줄눈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바닥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주방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만큼 넓은 주방 공간에 이렇게 고급진 식탁 등까지 기본 옵션으로 설치를 해두셨고요. 그리고 주방 식탁, 주방 싱크 주방 싱크가 영상에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넓은 싱크를 자랑을 하고 있고요. 우측에는 시스템 장으로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주방와 턱월 공간도 상부장을 설치하면 답답할 수 있음을 상부장을 없애서 개방감 있게 그리고 주방에서 바라보는 거실 느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표현을 해내고 있고요. 식기, 세척기 기본 옵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각 싱크볼, 인덕션 레인지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기 시스템도 메이드 인 이태리로 스윗 제품을 사용하셨고요. 자칫 주방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쪽 방면으로는 통창, 거실 주방 창을 이용해서 개방감도 좋고요. 그리고 환기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한쪽 벽은 창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뒀습니다. 이런 창이 있으니까 주방의 고급스러움을 한층 더 표현을 하는 것 같고요. 주방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주방 공간은 아무래도 사모님들이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 동선을 생각을 해서 안쪽에는 세탁실로 별도로 만들어 두셨고요. 여기는 이렇게 문을 별도로 세탁실과 구분할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더 달아 두셨네요. 문 전에는 이렇게 선반으로 쓸 수 있도록 팬트리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으며 문을 열고 들어 하면 세탁실 구조입니다. 보조 싱크도 마련되어 있구요. 세탁실에 세탁기와 건조기까지 충분히 들어가고 바닥재와 벽 타일, 동일한 타일을 사용을 해서 통일감이 좋아서 이 공간 또한 굉장히 넓고 고급스러웁게 보이네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북쪽 방향에는 이렇게 발코니 공간이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 베란다 여기도 심심할 수 있어서 허전하지 않도록 인조 잔디도 설치를 해두셨구요. 바로 앞에 정면에 보이는게 어린이 회관 역입니다. 역을 끼고 있고 그리고 그 역 뒤에는 대구 과학 고등학교죠. 고등학교도 바로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이 건물은 자녀 학교 보내실 분들에게는 아주 최적화된 뇌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길 건너편에는 고등학교 그리고 건물이 위치한 앞에 10m 도로길로 내려가면 황금중학교, 황금초등학교까지 대로를 건너지 않고 골목길로 학교등학교를 할 수 있는 입지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 좋은 뇌물이 아닐까 싶구요. 이렇게 방으로 넘어왔습니다. 방으로 놓으면 한쪽 벽의 커튼 이쪽에 간접등으로 시공이 되었구요. 전체적인 느낌이 굉장히 깔끔한 톤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 안쪽에서는 문틀이 보이시죠? 그리고 거실에서 보면 이 문틀이 없습니다. 훨씬 더 깔끔함을 보여주고 있구요. 이렇게 방까지 보여드렸고 작은 방 하나와 안방이 남았는데요. 이쪽 작은 방은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고 남쪽을 향하고 있어서 가림없이 이 작은 방에서도 전망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의 하이라이트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안방입니다. 안방도 굉장히 넓은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가 93평에 독채로 되어 있으니까 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직접 한번 보시면 어느 집에 계시든 짐은 어느 정도 소환은 다 가능할 법한 평수 주인 세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천장형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구요. 안쪽에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마련되어있구요. 세면대도 이렇게 두 개를 넣으시고 고급스러움을 표현을 하고 있고 안방 내역실입니다. 내역실도 어휴, 미끄데네. 내역실도 이렇게 바닥재와 벽채 동일한 타일을 써서 깔끔함을 더 추구를 했고 욕조까지 마련되어있구요. 여기 변기까지 이렇게 있는 안방 내역실입니다. 자, 이렇게 주인세대 다 보여드렸구요. 아, 이제 공용화장실 나왔네요. 화장실로 가볼게요. 자, 화장실은 여기 현관 들어오면 바로 좌측에 있습니다. 여기도 여기 아까 회색 짙은 톤의 타일을 사용을 했구요. 여기도 세면대 샤워 부스까지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마감 하나하나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전부 다 통일감 있고 연결연결이 잘 되도록 인테리어를 해두셨구요. 이렇게 이 공간이 끝이 아니죠. 요거는 옥상까지 이 주인세대에서 실내적인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신경을 썼는데요. 어떤 공간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옥상 오르는 계단은 전부 다 목으로 마감이 되어있구요. 통유리로 써서 계단실 자체도 개방감이 참 좋습니다. 이분은 이 옥상 오르는 계단도 실내 공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인테리어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옥상으로 올라오면 테이블도 마련이 되어있구요. 그리고 의자 또한 마련이 되어있습니다. 의자에 앉으셔서 통창을 옥상 통창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보면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셨구요. 옥상을 이렇게 나가보면 기본적인 방수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옥상의 자체 밋밋할 수 있는 부분을 인조 잔디로 커버를 했구요. 그리고 여기 거실 천장 우물 천장을 들어 놨는 쪽에도 테두리 쪽에는 이렇게 마감이 되어있습니다. 자, 건물 위치 쪽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남쪽으로는 SK리더스뷰 황금대글이 있는 쪽이구요. 건물 동쪽으로는 태국 과학고등학교 어린이 회관이죠. 서쪽으로는 남부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학교는 바로 초등학교 황금초등학교 중학교 황금중학교 있는 위치입니다. 현재 이 건물 거주하실 분들에게는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환경이지 않나 싶은데요. 우선 이 건물 주인세대까지 임대료를 놓았을 때 임대료를 측정해봤고 인수가격을 측정해봤습니다. 여기 코아시스가 월세가 약 150만원 정도 측정이 되더라구요. 그리고 비슷한 평수의 SK리더스뷰는 280만원 정도 임대료가 측정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감안을 해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가 3개와 스리로마나 포로마나 주인세대 총 6가구입니다. 대지는 307제곱미터 건물은 563제곱미터 대지구평소 한산시 63평 건물 170평입니다. 건축연도 20년 9월 29일날 중공이 났구요. 건물 현재 매매가격 35억입니다. 대출은 13억 임대보증금 4억 1500만원 현재 인수가 17억 8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760만원 은행이자 제외하고 110만원 남는 건물입니다. 자 건물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구요. 이 옥상공간도 보면 어떤 집과 비유했을 때 이 옥상 담장이 굉장히 높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은 옥상도 실내 공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프라이빗한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동 남 소쪽은 담을 높여뒀구요. 북쪽은 자칫 좀 답답할 수 있으니 이렇게 난간대로 마감을 해 두셨습니다. 조명도 이렇게 예쁘게 예쁜 조명을 설치를 해 두셔서 낮보다는 아마 밤이 더 예쁜 그런 집이 아닐까 싶은데요. 직접 한번 보러 나오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구요. 이 건물 주인세대 보시면 어느 집 주인세대보다 참 잘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만한 건물입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구요. 앞으로도 다양한 멤버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